소윤아 아니 그 소윤이가 아닙니다 윤소윤 쌤 그 소윤이 아닌데. 고품격 리얼 소통방송 잡더 라이브. 굳이 나의 죄송합니다 오늘 안경이 없어요 지금 환영합니다 나만 환영하나 굳이 분장을 받고 오겠다고 아니 아니. 에이아이 면접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올려주세요 여러분들끼리 놀지 말고 이것도 한번 올려주세요 좋다. 에이아이 면접에서 이색 질문 받아본 거 있으면 아니면 들어본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에이아이 면접 보신 분이 한 한두 분 정도 되면 아 저희 노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윤언니 방송봐서 알았어요 소윤아 아니 그 소윤이가 아닙니다 윤소윤 쌤 아 아 아 아 아 소윤이 아닌데 소윤아 오늘은 안 왔네 소윤이 투 그 소윤이 그 소윤이 내일 옵니다 아 그래 아 윤소윤 쌤 오빠 오빠 그만 만나자 윤소윤 씨 죄송합니다 예 윤소윤 선생님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롤플레이 질문 친구랑 같이 분식집에 갔는데 갔다 친구가 마음에 드는 메뉴 골라 골라 라고 해서 그 메뉴를 골랐더니 아유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이 메뉴 아니라고 그럼 저거 아유 또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하느냐 저는 간단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깔끔하게 알아서 하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두 개 시켜야 깔끔한데 1분 동안 대화를 이어가야 돼 롤플레이는 근데 이제 먹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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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용 그쪽에 답변이 와야 되지 않아요 아 아 그랬구나 라고 자기가 아 아 나 두개 난 그러면 이거랑 이거 시킬래고 왜 니 맘대로 시켜 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며 아 그렇다고 니 맘대로 시키면 돼 그럼 니 맘대로 시켜봐봐 싸우는 거 아닙니다 딱 나오잖아 이게 분석됐지 AI 입장에서는 딱 분석 아 저 인간 저 인간 쌈딱이구나 절단력이 있고 조지가 들어오면 위험하네 아주 진취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되겠구나 유유부단하지 않다 AI 게이팠네 AI 아 음향 감독님이 레벨링했는데 정확하게 감독님이 그럼 내가 할 말 없는데 그러니까 유력한 정답이죠 AI가 필요하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도 필터닝이 거짓말처럼 마법처럼 되네요 고품격 리얼 소통방송 잡더 라이브